저 그래서 진짜 초선을 다해서 더 열심히 여러분들한테 빅뱅 지드래곤만큼 네, 하도록 하겠습니다. 뭐 대성이나 저랑 비슷하니까 목도리 같지요? 네, 목도리 지드래곤, 눈 대성이 자, 일단 저희가 이제 21년 터보가 이제 올해가 21년 됐는데요 처음 포스트해요 공연은 한라치퀴 멤버가 바뀌고 한라치퀴 멤버가 바뀌고 그래가지고 제가 공연을 못했는데 이렇게 또 공연을 하게 돼서 뭐 하게 된 거는 다들 뭐 여러분들 덕분이고요